모두들, 터라입니다. 심리상을 받은 번역가가 인공지능을 썼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어서 지금 계속 약간 이거 뭐 스카이넷 뉴스인가요? 인간 세대의 끝이 도래했다는 뉴스는 아니고요. 이걸 보시면 조금 안심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주관하는 문학번역상의 웹툰 부문이 있어요. 이런 게 있군요. 네, 있습니다. 이게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오래됐어요? 이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한국문학번역상? 네. 근데 웹툰 부문이 있다. 네. 거기 한번 점령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면 저는 안 됩니다. 이미 연구자로 돌아섰어요? 이미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세요. 근데 번역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치 기사가 인공지능이 다 했다는 것처럼 처음에 뉘앙스로 그렇게 나갔어요. 보도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야, 뭐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상을 받은 분이 일본에 거주 중인 마스세 유키코라는 분이래요. 오! 네. 이분이 이제 번역을 하신 작품이 구하진 작가님의 미래의 골동품 가게. 오! 아, 외국에 계신 분이 한국 웹툰을 자기 나라 모국어로 바꿨군요. 아, 네네네. 그러면서 여기서 네이버의 번역 서비스인 파파고를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 저는 처음에 들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파파고로 추벌번역한 다음 내가 싹 다 이제 디테일 업하고 이거는 많이들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웹툰 번역이 먼저 왜 어려운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 거기부터 가나요? 네. 다른 번역이랑 좀 달라요. 웹툰 번역이. 만화 번역이. 그러니까 만화 번역이랑 영상 번역이 특히 그런데 제약이 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책은 해리포터는 명국에서 미국에서 한 권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두 권짜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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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길어져도 상관없어요. 잘 팔리기만 한다면. 아, 오히려 땡큐죠 그럼. 네. 근데 웹툰이랑 만화는 말풍선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배경으로 깔리는 효과음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에 일부러 들어간 텍스트도 많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효과음이나 등장인물의 어투, 이런 유명한 뉘앙스 차이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말투를 바꿔야 되고. 맞아요. 말을 줄여야 되고. 되게 수다스러운 캐릭터인데 말이 좀 없어지고. 예를 들면 고풍스러운 캐릭터가 우리나라로 치면 사극 같은 말투를 쓰는 식으로 영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런 문장이 한 1.8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말풍선을 키우는 게 방법인데 그럼 갑자기 번역이 아니라 편집까지 가야죠.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 영상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네. 글자 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완전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식에 비하면 어려운 점이 있군요. 근데 마스스의 시즌의 경우도 작품이 무속인이 주인공이고 아, 그죠, 그죠. 되게 생소한 용어들이 많잖아요. 아, 구하진 작가님의 저 작품은 지금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맥락 위에 존재하는 무속 작품인데 해외로 가니까 확 달라지겠네요. 엄청 어렵죠. 네네. 예를 들어서 굿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굿? 굿. 그러네. 맞네. 그리고 복비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샤먼 띠.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진짜 어렵다. 그리고 이거에 되게 결정적인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옛날에 신과 함께해서 김지영의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AIGO로 변역한 거예요. AIGO. 네. 그리고 별표 친 다음에 한국에서 모닝 사운드 해가지고 한국에서 죽은 자를 기리는 방법 해가지고 스카이넷의 구호인가? AIGO. AIGO.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주석이 많아지겠네요. 네. 엄청 어렵잖아요. 이분이 조사를 진짜 많이 하신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런데 이 조사를 하면서 내가 이 단어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때 인공지능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거는 좀 의미 있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부 수정을 본인이 하고 작품 후렴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 개념이 맞는지 내가 번역한 이 개념이 맞는지를 인공지능한테 확인시킨 거에 가까워요. 아. 기본적으로 구글 검색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쟁점이 남아있긴 합니다. 초벌 번역을 AI에게 맡기는 것과 외부 자문을 AI에게 맡기는 것과 어떤 게 덜 나쁘냐 이런 얘기로 확장시킬 수도 있는 쟁점이긴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으로 만화의 말풍선 안에 들어가는 틀을 갖춰서 거기에 맞춰서 번역을 한 거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의 능력이고 그리고 거기서 엄밀성을 더하는 게 인공지능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채치 EPT라거나 다른 AI를 이용해서 초벌 번역을 하거나 초벌 기획을 하거나 초벌 러프를 따거나 이거랑은 좀 반대의 움직임이네요. 그러니까 아예 인공지능이 초벌을 하고 인간이 더했습니다가 아니라 인간이 번역을 하고 거기서 이게 맞나요? 러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스제시가 한국어 공부를 하셨대요. 그렇겠죠. 회화는 좀 어려운데 읽고 쓰기는 잘 되신대요.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당신 읽고 쓰기 잘 되니까 소설은 좀 어려워도 웹툰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안을 받았던 거예요. 선생님이 제안을 주셨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을 주시고 마스제시가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해서 봤는데 작품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렇구나. 너무 어려웠던 거죠. 와 네네네. 그래서 공모전의 성격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문학번역원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규정을 좀 명확히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향후에? 네. 이번에는 소급 조정 안 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조력하는 도구로서 기능을 하면 이런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그렇죠.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느냐. 실질은 AI 관련된 수많은 논의 중에서 지금 이제 산업계 그리고 직접 인력 관련된 산업 구조 이런 거랑 관련된 논란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밥그릇이 중요한 상황 이건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는 공적 영역, 복지 영역에서는 휠체어의 발명 아니면 뭐죠? 의수? 의수! 이런 것들이랑 같은 앵글에서 바라볼 수 있는 AI 활용도 싸잡아서 욕을 먹을까봐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아시죠? 여러분들 정답 내리는 코너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슈를 공유하고 함께 좀 관심 가지고 봅시다. 주시하고 있읍시다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어 잘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그냥 팝파고 돌려가지고 상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죠. 하지만 그런 거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